로키마운틴의 아이콘이자 콘티넨탈 디바이드의 최고봉인 롱스피크의 높이는 해발 4,346m.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네모난 형상을 가진 이 봉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을 엄나들던 사람들에게 훌륭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1820년 로키마운틴 부군을 탐사했던 스테푼 롱소령의 이름을 따서 롱스피크라고 명명했습니다. 해마다 1만 5천 명이 넘는 등반가들이 정상정복에 도전하지만 3분의 2만이 험준한 등반에 성공합니다. 콘티넨탈 디바이드를 넘어 루키마운틴 서부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동부의 10% 남짓. 서부쪽으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은 콘티넨탈 디바이드의 장벽에 막혀 수분을 빼앗기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동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부의 강수량은 동부보다 25cm나 더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웨 descub들과 땅인 대단하지 않도록 국내들쥐에서 오는antis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에서 차이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현이 지옥에 나갔고 있습니다. 지옥에 차이가 다진 두 번째, Electroc 입장에서 더해서도 Dad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날씨가 웨난하다 만나면서 공지하는 그Text소에서 타입을 받은가. 열정시 tour ينان의 Sort judge is park here on the east side of the park they get about 16 inches have you can do the calculation but they get about 16 inches rain every year on the other side of the park it's almost twice that about 28 inches of rain